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도시가 아닌 남선 맨 끝단에 있는 인구 6만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 위에 붉은 점으로 그 포인트가 찍혔죠? 거기가 바로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인버카 길이라고요. 아마도 세계에서 남극과 제일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직장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올 때인 14,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의 한국 교민이 한 서너 가정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은 길에서 저를 만나면 신기해하겠을 정도니까 당연히 한국 식료품을 파는 곳도 없었습니다. 라면, 김치도 살 곳이 없었으니까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는 거의 자급자족 정신이 필요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4, 5년 전부터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기 시작하더니 상황이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른다고 규모는 작지만 아시안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젠 한국 식료품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신라면, 짜파게티, 초코파이와 새우깡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자급자족 생활을 해오다시피 한 우리로서는 한국 식료품을 10분 거리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4차 산업혁명보다 더 획기적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냐, 뭐 이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작년 후반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시대에 있는 도서관에 한국 도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은 책을 주문하면 도서관에서 검토한 후에 책을 구입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두 번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한국 책을 사달라고 해볼까 하는 생각은 전혀 상상조차 못해봤는데 이번에 책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사는 동네에 대해서 장황서를 오늘 늘어놓냐면 바로 오늘 주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읽기를 딱 마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장편소설 죽음이 바로 그 책입니다. 죽음. 베르나르 베르베르 잘 아시죠? 처음 발표한 장편소설 개미로 너무 유명한 작가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과학적 사실과 추리적 기법, 스릴러, 패러디를 뒤섞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놀라운 재능을 지진 작가입니다. 소설 죽음을 통해 작가가 이승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빛나는 조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친구로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드린 거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설 죽음은 누군가에게 살해된 인기 추리 소설 작가인 주인공이 저승에서 자기가 왜 살해되었는지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런데 소설 말미에 저승에 가 있는 주인공이 인생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는데 제게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주제는 뒤로 미루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 생각했죠.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죽음을 본 사람이 전하는 인생 조언 첫 번째, 인간의 삶은 짧기 때문에 매 순간을 자신에게 이롭게 쓸 필요가 있다. 저의 인생 표현은 사랑하기만으로도 인생은 짧다.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뭐 이겁니다. 두 개죠. 아직 반평생 남아있네, 50년 남았네 말하지만 그것도 휙 하고 지나갈 게 뻔합니다. 좋은 일만 가슴에 담겨두고 사랑하고 웃으며 하자고요. 그 외의 것들은 다 헛것들입니다. 죽음을 본 사람이 전하는 인생 조언 두 번째, 우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남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지는 것이다. 아 좀 길죠. 나이 들어서도 어렸을 적 부모 탓, 웃되게 굴었던 형제 탓, 등쳐먹은 친구 탓, 무능력한 배우자 탓, 뭐 인생을 남 탓으로 허비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모지렀던 사람과 환경이 원망스럽겠지만 그들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길은 자기 인생은 결국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고 굳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죽음을 본 사람이 전하는 인생 좋은 세 번째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는 도리어 우리를 완성시킨다. 실패할 때마다 뭔가를 배우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지 않은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변화와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지는 거죠.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실패하면 뭐 어떻습니까? 다시 하면 되죠 뭐. 죽음을 본 사람이 전하는 인생 좋은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대신 사랑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줄 사람,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마저도 남의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슬프죠. 아, 가여운 인생입니다. 지금껏 잘 버텨냈다고, 잘 살아왔다고 그러니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받으며 잘 살아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여 주시자고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본 사람이 전하는 인생 좋은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삶은 유일무이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완벽하다. 비교하지 말고 오직 이 삶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그만 놓아버리자고요. 그거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온 일이잖아요. 하나도 행복해지지도 않았고 저놈이 쓰러져야 내가 사는데 하는 쓸데없는 적개심만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제모세겨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고 또 제모세겨워 사는 친구 보면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자고요. 자세를 늦추고 눈을 크게 뜨니까 세상에는 배울 게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잡초의 꽃 한 송이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불러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